당신이 여행에서 하고 싶은 거 다섯 개, 뭐 다 쩝쩝, 냠냠, 섭취, 씹기, 먹기, 이거 쳐먹으러 가는 거야? 결제 안 돼요, 이분 안 돼요. 아, 이분 꼼꼼하신 분이요. 질문을 하나 드렸더니 뭐, 거의 뭐 원고 작성하실 분이에요. 아, 이분 여잔가? 이분 부인인가? 이분 뭐지? 당신의 전성이 때 인기, 그때는 인기 폭발이었대. 숙소도 못 나올 정도라면, 숙소도 못 나올 정도라고? 아이돌이네. 30대? 30대면 그때 당시에 숙소 생활하고, 아이돌이고. 태사자? 토보? 토보 형... 종국 형? 종국 형 말투가 아닌데? 꼼꼼하고 이렇게... 재키? 재키? 에이, 재키법은 내가 알지. 우리는 숙소 생활을 안 했어. 아, 진짜 멋있다. 크루... 어? 아니, 나 알 것 같아. 크루스피 타니까. 얘, 이거 대회 나가고 그랬던 애죠? 나 알어, 얘. 진짜? 나 얘네 집에도 갔다 왔었어요. 걔 한 4마리 키우고. 알지? 음..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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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네, 아, 에이. 아, 에이. 에이, 에이. 이따가!